안녕하십니까 실전형의 진수 바이블로형의 강민규입니다. 비보카 아이콘택트 신 네번째 시간인데요. 매일 10개의 어휘를 1년동안 필수어휘를 모두 자동암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어휘가 제시됐을 때 품사에 유의해 주시고 발음하고 해석을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비보카 아이콘택트 신 네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. 비보카 아이콘택트 신 네번째 시간입니다. Solem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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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orio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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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bli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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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memori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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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truct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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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structi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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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mporary temporary temporary